네, 라이너입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희귀가 있으니까요. 희귀 몹은 때릴게요. 어어, 어어, 쳐야돼. 그렇지, 쳤죠. 쳤으면 됐습니다. 희귀 몹 때려주고요. 추에노는 못쓰게. 잡았네요. 자, 주화랑 화급 부적 주는 건 너무 좋네요. 여기서 노시면 되는데, 어, 저는 이제 그냥 놀기만 하지 않을 거고요. 일단, 정의의 저, 주화, 어, 예, 정의 점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던 다니면서, 영던 계속, 어, 신청하면서, 정의 점수 얻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의 점수를 사용하러 갑시다. 일단은 장신구부터, 장신구만큼은, 제가 말씀드렸죠. 장신구만큼은, 어, 레이, 어, 그 명예 점수로 사는 장신구는 결코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 대만 치시면 됩니다. 희귄몹은 한 대만 치면 돼요. 희귄몹은 한 대만 치면 권한이 생깁니다. 희귄몹은 한 대만 치면 돼요. 자, 일단은 가도록 하죠. 가면서 혹시 상자에 있나 보고요. 이게 보물찾기하는 느낌이 들어서, 어, 상당히 괜찮네요. 어, 앞에 희귄몹이 있습니다. 용사 두 마리. 아, 근데 저건 못 잡나 보다. 사람들이 없네. 천신... 천신 할 수 있나요? 내 천신 한 번 잡으면 못하는 거 아니야? 귀속기관이 있는데? 츄지 잡고 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럼 저... 또 쓰지 마라. 아... 제발, 제발... 그만해. 돌진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여긴 어디야? 여긴 뭐하는 데야? 떨어지면 자살인데? 흥! 니놈한테 죽느니 자살을 선택하겠다. 멍청한 녀석. 네. 적의 손에 죽느니 스스로 숨통을 끊겠습니다. 자,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아, 용사제인 용사 어디 있는지 알지요? 용사... 아까 제가 본 그 용사죠? 거기로 가면 될 것 같네요. 용사 잡는 중? 용사 잡는 중? 어... 보는 중이래. 같이... 같이 봐요. 어... 잡고 있네... 어... 아닌데... 아니네... 제집사깃 좋죠. 참고로 제집사깃이라는 건... 전사가 사용하는 건데요. 제집결의 외침은 공대의 생존기 중 하나로 공대원 전체가 최후의 저항이 걸리는 체력이 올라가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얘 한 대 때려놓고요. 때려. 쟤도 때려. 둘 다 때렸죠? 끝이에요. 아, 얘까지. 아, 얘까지. 세 마리. 다 때렸습니다. 이제 한 마리씩... 어... 이걸 해주면 되겠네요. 한 마리씩 딜을 조금씩... 어그로를 보면서... 어, 어그로 봐야 돼. 어그로 봐야 돼. 나한테 어그로 오면 큰일 나. 자, 어그로는 조심해야 돼요. 자, 어그로 조심. 돌아가면서 때려줘요. 한 대씩, 한 대씩. 그 다음에 체력 떨어지는 것들 잘 보고요. 어, 하나 잡았다. 이건 내 거. 먹짱. 좋아, 좋아, 좋아. 자, 저 친구한테 어둠 연소. 한 번 더. 좋아. 뚜롯. 뚜롯. 어어, 뚜롯. 흠. 어? 맞습니다. 유튜버. 아이씨. 아, 이분 죽이고 싶지 않은데. 어머. 아는 사람을. 만났어. 하이자로. 서버 이전했어요. 어허. 어, 유튜브. 유튜버 좋다. 어, 테마 아무튼 뭔가 먹었는데. 어허. 사슬. 방금 먹은 게 사슬이였어? 방금 먹은 게 사슬이였어? 반갑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자, 아무튼 정의점수 쓰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잡았는데 별거 없네요.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화폐. 어, 화폐가 6,900개. 아직도 멀었네요. 이제 유명세가 생긴 유튜버. 여러분들은 라이너의 간만냅 가이드 보고 계십니다. 자, 간만냅이 됐어요. 간만냅이 됐는데. 이제 순백의 그리핀. 어, 집어넣고요. 타고요. 날라가요. 어, 사자의 상륙지로 가도록 합시다. 어, 사자의 상륙지에서. 어, 그걸 하나 사도록 하자고요. 네, 빨리. 업로드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신축하겠습니다. 정리... 어... 네, 친구도 생겼고요. 크라... 크리... 크라사랑 밀림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사랑... 크라사랑 밀림에서... 어... 여기에 있는 장신구를 사면 될 것 같아요. 파티창에서 긴마를 볼 수 있게 해놨네. 어, 길드 창에서 긴마를 빼야겠다. 자, 사자의 상륙지. 일단 사자의 상륙지에서 장신구를 사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보석이 파란색이네. 쭉 가도록 합시다. 자, 사자의 상륙지를... 사자의 상륙지를... 어... 어... 뭐야...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귀찮아... 어, 어디 있지? 아, 더 가야 되는구나. 어... 많이 가야 돼. 저기인가요? 우리 얼라이언스의... 사자의 상륙지가... 바로 저기였나요?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 여기로군요. 아이템은 어디서 주셨죠? 저쪽이었나요? 아닌데, 여긴 투기장 같은 곳인데. 어디였지? 어딘지 모르겠어. 아무튼 얼라는 뭔가... 왠지 모르게 다 생소해. 어, 얼라 이상해. 얼라는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어, 얼라는... 얼라는 좀 이상하네요. 뭐야, 이게? 이 안쪽인가? 안으로 가야 되나? 아닌데? 아닐 리가 없는데? 어... 아무튼 뭔가 좀 이상합니다. 얼라이언스 이상해. 다 건물이야. 어디지? 여기가 탑을 지었고. 어, 여긴가요? 어, 여기 무덤. 어디지? 어, 못 찾겠어. 위인가? 아닌데. 복수의 상륙지인데. 어, 이, 이, 여긴가? 여기네, 여기네. 아하. 좋아,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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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일곱 별, 좋아. 어, 여기 병첨장교한테서 요걸 사는 걸 추천드려요. 음? 요거라든지. 아, 요거는 발이네요. 요런 건 496이니까 정의점수로 사도 되는데 어, 요거랑 요거는 살만해요. 흠. 요거는 사겠습니다. 장신구. 조심해서 가세요. 그래서, 장신구는 바로 써주도록 할게요. 자, 장신구는 살만해요. 이제 나머지는 정의점수 모아서 다른 거 바꾸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좋아요. 너무 좋다. 네. 근데 하필 십자군이 걸리네요. 아, 지겨워. 십자군 싫어. 맨날 지겨운 것만 걸리나 모르겠습니다. 죽음의 세계를 알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실바나스 누님. 조심하겠습니다. 실바누님. 실바누님 아니었나? 실바누님 맞지 않아요? 아마 걔였을 건데 실바누님이 아니면 그 그 사람 뭐지? 릴리안 보스 둘 중 하나죠. 실바누님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호드 유저라서 실바나스에게 누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라 주제에 자, 가시죠. 제가 들겠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공수들이 공격 공격 계속 쏴아라! 아, 이런. 내가 더 빨랐어야 됐는데 아까워. 나, 나한테도 쏴줘. 나도 막아보고 싶어. 아이쿠야. 그 다음은 광인가? 광이라면 나도 한광하지. 한광은 못하는군요. 공격 안다. 가시방 해왔 해왔 보나를 받아라. 아니야. 순간적으로 끊어줘야되요. 가자. 저깄다 브라운 어 어 뭐 뭐 없어 안 들고 왔어 아무도 아 들고 왔지 갑시다 여기서는 그냥 대충 딜 할 겁니다 개 좀 그만 풀어 뭐 개 풀면은 나야 좋지 불씨를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아프다 어 그 다음에 팁 하나 더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이 이걸 뚫고 싶잖아요 어 지금 제가 아이템 레벨이 451이잖아요 근데 어 저거를 460 470만 만들고 싶은데 어 저거 뚫리는거는 내가 입지 못하는 템이어도 괜찮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가 인벤에 전 천을 입잖아요 근데 판금 판금 갑옷을 갖고만 있어도 아이템 레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굳이 입는 템이랑 상관없이 아이템 레벨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경매장에 아이템 레벨은 높은데 가격은 싼 하지만 내가 입을 수 없는 그런 템이 있다 무조건 사면 돼요 네 왜? 그걸로도 템 레벨 올라가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도 내가 못 가던 이 전전들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이런 붓이 하나를 손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데서는 어 검은왕자 평판이 오르지 않습니다 검은왕자 평판은 천둥섬에서 올리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검은왕자 평판은 제가 보여드릴 건데 평판작 하실 분들하고서 손해가지고 평판작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평판작을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게 아니면 혼자서 해야 돼요 혼자서 하는 거는 그렇게 쉽진 않죠 위로 굴러오네요 도장님 뭐하나요? 이거 빙글빙글 볼 거 같은데 빙글빙글 왔네요 저거 맞고 죽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빙글빙글 하지만 겁내지 말고 딜을 하구요 이쯤에서 오는 거 보고 뛰세요 이러면 안 맞을 수 있어요 뛴 다음에 여기 정도에 자리 잡고 딜을 계속 해줍니다 어 나 맞겠다 어 맞겠다 맞을 뻔했다 네 안 맞았으면 됐습니다 안 맞으면 되는 거죠 어허허 어 오 진짜 맞아 쓸데없는 걸 맞았고 지금 탱커님도 맞았고 어 정신 못 차려 다들 왜 이래 이런 거 아니잖아 자 잡았습니다 463 그러니까 463레벨 아이템은 차비를 굴려도 돼요 내가 못 먹는 템이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못 먹는 템이어도 무조건 아이템 레벨 높은 거 내가 못 입는 템이어도 갖고만 있으면 어 무조건 템렙이 오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죠 요거 496이죠 요거 템렙 안 오를 것 같죠 요거 이거 까놓으면 아 나 못까네 아예 까질 못하네 내 템이 아니라 까질 못해 슬프네 그거까지는 막아놨네요 정말 건방진 블리자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로군요 지금 떨어지는 건 다 골드입니다 지금 떨어지는 건 다 골드입니다 요런 거 다 골드예요 어 저거는 빨간색 밖으로 빼야 되는 거예요 안 빼면은 딜이 안 들어가요 빼줘야 되는데 어 빼줘요 하긴 뭐 내가 딜한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그냥 때리지 뭐 가장 제일 먼저 가서 나 딜할 거야 가자 탱님 고고 금방 끝날 거니까 불작 보시고요 최대한 딜만 하면 되겠네요 거대 용의 숨결 이런 걸 요런 거 다 먹어주면 좋은 거야 하나라도 먹을 수 있으면 하나도 못 먹었네요 자 그 다음에 퀘스트 완료 해야지 자 퀘스트 완료 45골드 4 45골드 어 허리 감사 어둠의 품에 하니 3렙이 또 올랐다는 흠흠 453레벨 뭐 좋습니다 흠흠 흠 자 됐구요 흠 흠 흠 흠 자 됐구요 화폐 화폐 정의점수는 계속 모입니다 끝없이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정의점수를 계속 모으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계속 영웅 던전 신청을 하세요 잘만 하면 좋은데로 걸리니까 그 다음에 영섬에 다시 가는게 중요한데 일단 어 영원꽃골짜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흠 흠 아 그 다음에 골드 좀 있는 분들을 위한 어 공략 방법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벌써 골드가 900골드입니다 상당히 많아졌죠 이 900골드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템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템을 살 수 있는거에요 자 900골드 가지고 템 좀 사볼까요 아니 900골드로 무슨 템을 샀네 아니죠 템 살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영원의 섬에서 돌아다니면서 퀘스트 하면서 템을 좀 얻었습니다 아 골드를 좀 얻었어요 그 골드 가지고서 템을 좀 사면 금방금방 뚫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스톰 윈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네요 여기네요 일곱 별의 재단 자 가도록 하죠 어이구야 좀 렉이 좀 있네요 제 컴퓨터가 오늘 여러가지 게임을 많이 해서 비명을 좀 지르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템 강화가 가능합니다 제 엄마 강화 예를 들어서 요런 템을 넣으면 네 명예점수 250 용맹점수 250점을 가지고서 템 레벨 4를 올릴 수가 있는거에요 네 지금 이런 템에 대한거는 용맹점수가 너무 아깝겠죠 너무 아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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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로와서 평온의 길이네요 여기로와서 스톰 윈드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톰 윈드에 가는 이유 다 아시잖아요 경매장 쓰려고 가는겁니다 어 던전이 떴으니까 던전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흠흠흠 여러가지 말씀 드릴건데요 예 와우는 일단 인구가 많은 서버에서 하는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니까 인구가 적은 서버에서 하면 좀 불리해요 좀 불리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아우 템랩들이 높으시네 이유가 있어요 흠 어 일단 경매장 수준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흠흠 사람이 적은 서버와 사람이 많은 서버는 흠흠 흠흠 경매장의 수준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흠 흠 그러니까 사람이 적은 서버는 어 일단 경매장에 올라와 있는 흠흠흠흠흠 흠흠 경매장에 올라와 있는 물품들이 어 숫자가 굉장히 적고요 그 다음에 어 경매장에 어 있는 물품들이 숫자가 적고 가격도 지멋대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서버는 경매장에서 일단 유리하고요 그리고 파티를 찾는데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 하이자로 우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마침 무료 서버 이전이 되더라구요 자 딜들이 너무 세서 저는 그냥 묻어가면 되는 그런 수준이죠 뭐 하이잉 뭐 가만히 하이잉 흠흠 흠흠 어 저기 또 타락의 물이 있네요 이것도 대충 딜해서 잡아주면 됩니다 왜 이렇게 어둠이 끔친다 들여다닿았지만 내 모습이 비치지 않도록 나름대로 나름대로 딜을 해보려고 해봤는데 전혀 딜이랑은 관계없는 아무리 딜을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템랩 차이 때문에 빨리 누구니까 핸드 때리는 것도 힘들었죠 이봐 거기 거기 자네들 내 신성한 도서관이 샤의 소나기에 넘어갔네 놈들이 이 신성한 부루마리의 글자들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 변질시키고 더럽히고 있네 이 신성한 도서관주의 이런 그 정보들 자녀들 이런덜 이 신성한 도서관이 쩨 지어 지어 ㄷㄷ 평화에 주게 우리 이야기들을 시계해 주어 그 대상이 없으니 타락의 원천을 파괴해야하네 우리 소중한 역사는 시계에 대해 말아야해 아 영돈스피인 것도 있고요 영돈스피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초보자 가이드가 더 큽니다 지금은 영돈스피를 하고 있어요 이제 스톰인드가 와서 템 사는 거 그런 거 좀 알려드리고 이것저것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어휴 어둠연수 날리기도 막타치기도 힘들어요 타락좀 그만해 블리자드는 죄다 타락이야 지겨워 죽겠어 그의 이야기가 샤에어에 이렇게 변질되다니 슬프군 그래도 그의 전선을 욕보이지 않아 다행이네 정말 고맙네 영웅들이여 자네들은 이 사원의 평화를 가져다주었네 이제 신뢰하겠네 누구보다 빠르게 와서 뭐하나 탱이 아닌데 룰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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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 아 아 아 불씨 두개 불씨 두개 너희들은 약한게 아니라 네가 약한 것 같다 이 대각선에 머리에서 대각선 쪽으로 서면 어 잘할 수 있어요 끝끝끝 끝끝 끝끝끝 자 그 다음에 여기 광치는건데 여기 광칠 때 불씨를 모아야됩니다 무조건 불씨 모여야돼 무조건 아 못썼어 불씨가 3개입니다 좀 사람같은 딜을 좀 해야될거 같은데요 아 뭘 또 사군까지 갑시다 짜잔 하이임 서버에서 하고있습니다 자 끝 아무것도 못해보고 끝 끝 끝 자 이런거는 굴릴 수 있는거 굴려주세요 네 네 왜냐면 왜냐면 팔면 저것도 돈이니까요 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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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여기가 스톰인드죠 스톰인드니까 아이템 사는것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956골드인데 어 굉장히 적죠 제가 웬만한 제 본캐들은 10만 골드씩은 들고 있는데 어 965 56골드면 정말 적은 돈이에요 하지만 이걸로도 아이템을 살 수 있구요 이걸로도 아이템 레벨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그 아이템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아이템을 사는 것은 어 서버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서버 사정에 따라서 가격은 다 다를거에요 흠 흠 어 가장 좋은 방법 설명드립니다 일단 방어구 그냥 검색하세요 그냥 검색해서 가격만 쫙 봐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거 싸잖아요 이런거 싸잖아 이거 안써도 되지만 이거 7000골드만 살 수 있어요 553골드 553레벨입니다 7000골드는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자 쭉 봐요 이런것도 7000골드 어 뭐 템랩 뚫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쭉 보시면 돼요 싼것들이 있어요 싼것들 이거봐 이거 2900골드야 근데 553입니다 29000이구나 죄송합니다 잘못봤네요 흠 흠 자 아무튼 9000골드 때에서 553레벨 템이 팔리고 있으니까 골드만 있으면 템 맞추는거 어렵지 않을겁니다 쭉 보세요 재밌습니다 이런거 8000골드네요 흠흠 이런거 보시면 재밌어요 어 그러니까 골드만 있으면은 어 템랩 맞추는거는 1도 아니다 고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어 어 이런거는 980인데 483 이런거는 900골드 990골드면 살 수 있습니다 싸죠 네 요건 1000골드 네 싼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세요 항상 경매장은 살펴보는 버릇을 가지도록 하세요 이상하게 싼것들이 있을겁니다 음 굉장히 싼것들이 있어요 이봐 500골드야 476은 500골드 요런건 진짜 살만해 이런거는 돈이 적으니까 내가 안쓰더라도 사놓으면은 템랩이 올라가요 그래서 요런건 살만하구요 흠흠흠 계속 봅시다 어 어떤게 있나 싼것들이 되게 많을겁니다 요거 봐 요거 800 아 요런거 안사면 되겠죠 90레벨을 봐야되죠 흠흠 흠흠흠 자 이제 90레벨템들이 없어지구요 그럼 쭉쭉 넘겨요 에픽을 에픽부터 나오니까 쭉쭉 넘기고 파템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런것들을 보는거에요 이런것들 중에 싼거를 봅니다 요것도 476입니다 싼거를 볼게요 싼거 어 싼거 다 비싸네 다른 직업이어도 상관없어 싸면 되요 어허 요거 좋은데 가슴은 제가 더 좋은게 있네요 요거 좋은데 손도 제가 더 좋은게 있네요 요거 좋은데 다리 요건 살만해 이런식으로 보시는거죠 어깨는 내가 더 좋은거 있고 투구 좋네 자 대충 어떤건지 아시겠죠 제가 뭐하고 있는지 아실겁니다 싼거 요런거 싸 요런거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천템들이 나올거에요 천템이 나왔죠 489입니다 489골드 바로 사는거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가다보면 흑마템이 또 있기 마련이죠 요런것도 다 쌉니다 좋습니다 아 이런식으로 해서 자기한테 좀 모자란 부분들 방금 제가 산게 신발이었나요 요런거 요런거 아 요건 안좋네 음 허리 허리 좋다 허리 어 허리까지 어 근데 정신력이다 정신.. 명상말고 명상말고 어 명상말고 딴거 없나요? 어 어 허리는 좋은데 명상 밖에 없나요? 다 정신력인데 정신력은 좀 그런데 정신력은 좀 그런데 그럼 천에서 허리 요렇게 찾으면 돼요 천에서 허리 네 제작 치면 어허 요게 이제 아 요기있네 요게 요게 이제 487 자 요런걸 삽니다 네 요런걸 사서 요런걸 사서 밖으로 나와서 어 어딨니? 아 네 얼라가 아니라 얼라는 익숙하지가 않아 저건 뭔가요? 어 법사가 열어놓은거죠 전승지기 추가 영혼꽃골짜기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필요없고 요거 두개를 받습니다 두개를 받아서 어 착용해 내꺼보다 좋으니까 착용해 그 다음에 템 레벨 보면 457 아 조금 모자라요 어 아 조금 모자라 반지가 하나 있어야 돼 반지가 아쉽네 어 반지가 아쉬워 잠깐만 휙 휙 손가락 네 반지가 아쉬울때는 요런거 보시면 반지도 좋은거 많이 팔겁니다 네 요런거는 한 대충 어 4000골드만 살 수 있네요 흠흠흠 골드가 없는 저한테는 굉장히 꿈만 같은 그런 템들이군요 일단 레벨로 보셔야됩니다 레벨로 해서 어 어 90골드짜리는 요런게 아 아 왜 이렇게 비싸 흠흠흠 흠흠 아 이 서버는 좀 비싸게 받네 음 그러면 어 최후의 수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최후의 수단 템렛만 뚫면 되는거니까 460만 뚫면 모그샹이 열리니까 자 은행 이런건 필요없고요 은행은 필요없고 인벤에만 있으면 되는거니까 길드 은행을 봐요 길드 은행을 봐서 여기 봐봐 어 오 다리 다리가 지금 내가 아 내게 좋은거네 쓱 봐요 쓱 아 없네 아 원하는게 없구만 어 원하는게 없어 내가 생각하는 그런게 없어 아쉽다 아쉽네 네 우리게들은 정말 좋은게 되지만 템을 놓는게들은 아닌거 같아요 자 그러면 몇가지 더 생각을 해봅시다 흠 부족한 템레벨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어떻게 해서 어 어 460을 만들것인가 어디 부위가 모자란가 요걸 잘 보셔야되요 장신구랑 부족하다는걸 여러분들은 아실수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반지네 이런 생각이 드실거에요 그리고 그 반지를 파는 곳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크라사랑 밀림이죠 자 순식간에 우리는 모구샹 궁전을 갈 수 있는거에요 만렙 찍고 하루만에 한 서너시간만 게임하면 레이드를 바로 뛸 수 있는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모구샹을 가야되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해야되는 전설 퀘스트 때문에 가는거죠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쭉 내려가 볼게요 어 요렇게 이동하실때 어 던전 신청해 놓는게 좋아요 이게 아니면은 어 길드원들이랑 영웅 시나리오를 한바퀴 돌든지 고런게 좋습니다 길지창을 제가 괜히 켰네요 흠흠 어 그리고 제가 정의점수가 어우 천이 넘었어 어머 나 정의점수 너무 많아 템 금방 가겠는데 좋습니다 뭐 0더운 몇바퀴 돌면은 정의점수는 쏟아지는게 정의점수죠 템 맞추는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흠흠 여러분들은 엄청난 속도로 템을 맞추고 있는 라이너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반지 무조건 살 수 있어요 자 모그샹 궁전 한번 보여 드려야겠네요 아 모그샹 궁전에요 모그샹 금고 금고 금고부터 바로 갑시다 아 제가 하드 공략 밖에 기억이 안나는데 아무튼 공략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어 여기 희귀 몬스터가 있는데 희귀 몹은 툭 치면 됩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에요 희귀 몹은 툭 치면 돼요 한 대만 쳐줘도 되는거죠 그거는 어 퀘스트 할 때 중요한 쾌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거죠 요거 아 요거 장신구네 아 요건 1200이야 아 백이 모자라 백이 모자라서 못싸 요거 하나 사놓을까 그래 요거 하나 사놓자 진흥 809 하나 사놔 하나 사놔 하나 사놔 하나 사자 자 공샷은 육맨 점수가 90점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 476레벨 아이템이 나오구요 여기서부터 이제 496레벨 요쪽부터 이제 500레벨 때 요런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모구자네 소호자를 가실 수가 있는거죠 아이템이 막 나와요 쭉쭉 나올겁니다 어 제가 레벨업하는게 궁금하신 분들은 어 유튜브에서 라이너TV 검색하시면 제가 레벨업한 과정을 고스란히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아 거기서 보시면 될거에요 자 460레벨을 달성을 했으니까 이제 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 모구샨 한번 신청해볼까요 열리나 어 어 1분 미만이라고 뜨는데 어 모구샨이 열리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모구샨 조금 진행하고 끝내면 될거 같습니다 으흠 아 네 그렇습니다 흑마가 아니라 어떤 직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대로 순서만 따라오시면 바로 레이드까지 한번에 뚫을 수가 있다는거죠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레이드 순식간에 뚫잖아요 요렇게 되는거에요 어떤 직업이든 마찬가지죠 이제 물론 자기가 탱커를 하고 싶다거나 하는 경우라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초보자가 하긴 좀 어려우니까 어 힐러도 마찬가지 힐러는 더 쉬워요 사실 흠흠 네 이런식으로만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어 레이드가 열렸으니까 저거 어 레이드 열고서 이제 어 힘의 인장 지혜의 인장 모으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어 우호를 만드는게 중요한데 음 음 자 봅시다 여기서 검은왕자를 해야되거든요 겨운치발 표시 해놓구요 검은왕자가 중요한데 어 검은왕자는 어 천둥섬에서 몹을 잡으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사마귀들을 사냥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템랩 좀 높여서 어차피 이거 수요일까지만 하면 되는거니까 수요일까지 해서 요거 어 올리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그리고 저는 옆에 별표가 되어있는데 평판 보너스라 그러는데 제가 음영파랑 클락시 뭐 이런데는 다 확고를 찍었습니다 황금영꽃도 확고를 찍었구요 그래서 저런것들은 이제 되는거죠 저런것들은 이제 언제든지 어 활용이 되는거죠 아 그런거구요 아 아 모구샨이 뜨려면 한참 기다려야 될거 같네요 네 아무튼 한참 기다리면은 레이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460레벨이 됐으니까 물론 제가 착용한 템랩은 432레벨입니다 하지만 어 이렇게 열리는거는 착용템랩이 아니라 어 가지고 있는 아이템 그러니까 인벤에 가지고 있는 아이템만으로도 열린다는거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요건 장신구입니다 장신구를 사용하면 지능증가 가속증가니까 요걸 묶어서 써도 되구요 그러니까 매크로를 만들어서 매크로를 만들어서 어 만들기 어 장신구 요렇게 하구요 어 장신구가 이게 사용이 어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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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재사용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분짜리 장신구구요 그래서 사용 하고서 사용 전기 충격 메달 전기 충격 메달 메달 그 다음에 사용 어 뭔지 못 읽겠어 철벽 방패의 비전 휘장 철벽 철벽 방 배의 비전 휘장 요렇게 만들어서 어 요런 데다가 놓고서 자 보세요 저게 지금 제가 숫자패드 4번에다가 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서 딜을 막 하고 있다 어 저기로 한번 가볼게요 어 어 81인데 뉴빗인데 만내까지 얼마나 걸릴까 글쎄요 일단 인내하는 지혜의 비약을 먹고서 빠르게 진행한다면 한 7,8시간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요거를 딜을 할 때 잘 보세요 오른쪽 상단에 봐주십시오 제가 이걸로 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 블러드 타이밍 올 거 같아 극딜 타이밍이야 장신구 돌려야겠어 딱 누르면 네 두개가 동시에 뜨죠 한번 더 눌러야 되는구나 어 맞는데 네 요렇게 아 한번에 두개는 못 돌리는군요 연속해서 눌릴 순 없고 에이 그럼 따로따로 쓰는거면 매크로로 묶을 필요가 없었네 다른거랑 묶어야겠다 아무튼 매크로 묶는거 좀 말씀드리려다가 문제가 생겼네요 요걸 쓰고서 요걸 바로 못 누르네요 자 그 다음에 더 좋은거 요템들은 1시간 30분 1시간 2시간 내에 어 상인한테 팔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니까 정의점수가 약간 애매할때는 환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거죠 뭐 굳이 뭐 그런 꼼수까지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어 오늘 모구샷을 보여드리긴 좀 어려울거 같아요 오늘 모구샷을 드려오기 어려울거 보여드리긴 어려울거 같구요 어 다음 영상에서 어 레이드 뛰는거 보여드릴 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뜨는게 너무 오래 걸리네요 아무래도 시간이 새벽이고 하다보니까 좀 어려운거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끊구요 어 라이너의 만렙 가이드 만렙 초보자 가이드 어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이템 레벨 460정도 됐구요 이제 레이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 전장 콘텐츠 보여드려야 되니까 전장템들도 어 쉬지않고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부위만 맞춰도 저는 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그때 가서 제가 그 그 아 전장은 이렇고 저렇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되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관람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여기서 끊을게요 라이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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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